안녕하세요. 2월 3일 목요일 아침 아침 기도회로 모여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월 3일 목요일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5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노래하며 기쁨으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너는 천막 칠 곳을 확장하고 넓혀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갈 것이며 내 자손들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황피한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가부 시절의 슬픔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의 창조자는 너에게 남편과 같은 분이시니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너를 구원하실 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젊어서 결혼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를 다시 맞이하듯 여호와께서 너를 다시 부르시고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사랑으로 다시 너를 맞이하겠다. 내가 잠시 분노하여 너를 외면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것은 너의 구원자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놓았되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다시는 너에게 분노하거나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산은 움직여 없어질지라도 너에 대한 나의 한결같은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에 대한 내 약속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광풍이 밀려 고통을 당하면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예루살렘아 내가 보석으로 내 기초를 다시 쌓고 홍옥으로 내 탑을 세우며 내 성문과 성벽을 빛나는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내가 직접 내 백성들을 가르칠 것이며 그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줄 것이니 내가 위로 굳게 설 것이다. 내 원수들이 멀리 물러갈 것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너를 칠지라도 내가 승낙한 것이 아님으로 너와 싸우는 자마다 폐망할 것이다. 숯불을 피워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의도 내가 창조하였고 그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그 어떤 무기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그 어떤 사람이 너를 비난하여도 너는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 종들을 변호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네, 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이제 설 명절이 끝나고 이제 2월달이 넘어가고 처음으로 함께하는 이 모이는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할 텐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다시피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보고 남유다 사람들이 조금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남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그렇게 크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흩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렇게 포로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절망적이고 희망 없이 마음을 조력하면서 그 힘든 생활을 버텨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또한 잊지 않고 말씀해 주시죠. 그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해 보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힘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의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너를 든든히 옆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처음이나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갔을 때 내가 있는 그곳 그리고 또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찾아갈 때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으로 걸어가면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나 그리고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크게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시대이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내가 생소한 길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찾아갈 때는 좀 어떤 특별한 그런 방법이 그리고 또 특별한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어떤 큰 주변의 큰 건물이나 아니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뭔가의 나만의 그런 특별함을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를 다시 나중에 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다시 되돌아가야 될 때 그 되돌아가야 가는 그 길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라는 어렸을 때의 두려움 속에 내가 어떤 길을 갈 때는 내가 가는 그 길 동안 내가 최대한 기억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지내왔던 지내왔던 그리고 그 순간 걸어왔던 그리고 어떤 이동했을 때의 순간순간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지형들을 최대한 기억하려고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지나온 그 길 속에 내가 보였던 어떤 특별한 모형의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나무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생긴 건물이라든지 그걸 보고 이제 되돌아오는 길을 찾기도 하고 다음에 그곳을 다시 찾아야 될 때는 그렇게 그 지형을 떠올리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또 다시 한번 그 길을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를 찾아가야 될 때 내가 그 전에 기억했던 그 지형의 그 어떤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나무라든지 어떤 지형에 있었던 특별한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은 혼돈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혹감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내가 과연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내가 선택한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에 대한 순간적인 그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가다가 또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 모양과 같은 지형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그런 가게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면 안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이 방향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마음이 놓여서 이제 그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런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과연 이 선택하는 이 방향과 그리고 이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이 정말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그전에는 이런 선택을 했었고 그랬더니 정말 이것이 옳았는데 재차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했었지라는 게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거나 조금 다른 상황이거나 약간의 변형이 된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흔들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길이 이런 방향이 맞는 거야 그리고 너의 선택이 잘못됐어 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내 옆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선택한 이 방향이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한 확실함이 들지 않을 때는 그런 불안감이 더 커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런 어려움과 혼돈과 고통과 그리고 불안에 쌓여져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할 것이고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너희와 같이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불안감을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음성처럼 몇 미터 앞에 좌회전하고 몇 미터 앞에 우회전하고 몇 미터 앞에서 뉴턴을 하고 뭐 이런 계속 내비게이션에서 울려지는 그런 안내방송처럼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한결같은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내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방향을 잡은 것이 정말 내가 옳은 방향인지 옳은 선택인지 모를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면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정말 뚜렷하게 확신을 가지는 그런 예전의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맞다 맞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떨리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불안한 속에서도 찬양하라고 나를 외치라고 나를 향해 나의 이름을 외치라고 하는 그것처럼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가지 불확실함 속에서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해 주실까 라는 불안함 속으로 속에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니야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변하지 않 그 사랑으로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느끼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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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